안치홍이 또 한 번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4년간 몸담았던 롯데자이언트를 떠나 하나이글스에서의 새 출발을 알렸는데요. 하나는 20일 안치홍과 4년간 보장 47억원, 옵션 8억원 등 총액 55억원의 계약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년 계약에 대해서는 구당과 선수 모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는 뮤추얼 옵션이 발동해 계약 연장 시에는 2년간 보장 13억원과 옵션 4억원 등 총액 17억원 계약이 실행되는 조건입니다. 안치홍은 당초 롯데 잔류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결국 선택은 하나로의 이적인데요. 기량과 경험을 모두 갖춘 베테랑 내야수가 필요했던 하나가 적극적인 구애 끝에 안치홍의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올 시즌을 9위로 마감하면서 하나는 4년 연속 최하위의 불명예는 피했지만 내년 시즌 5강 다툼 등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안치홍이란 타자로 이 퍼즐을 마쳤습니다. 손혁 단장은 안치홍 선수는 우리 팀에 꼭 필요한 꾸준함과 성실함을 모두 갖춘 선수였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영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다행히 선수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준 덕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구단도 안치홍의 강점은 단연 꾸준함을 꼽을 수 있다. 2009년 고졸신인 최초 올스타전 MVP를 비롯해 2011, 2017, 2018 시즌까지 KBO 골든글러브 이루수 부문을 수상하는 등 공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데뷔 후 대부분의 시즌에서 120경기 안팎을 소화하며 기복 없는 기록을 내왔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치홍의 영입으로 타선의 강화는 물론 수비에서도 이루수와 일루수를 소화할 수 있는 우수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에 안치홍도 하나와 계약 직후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신 하나이글스에 감사드린다며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인 만큼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팀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치홍은 2009년 서울고를 졸업하고 1차 지명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프로 데뷔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꽤 찾고 123경기 타율 2할 3푸놀이 87안타 14홈런 38타점 8도루로 맹활약하며 기아의 통산 10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안치홍은 이후 기아 내야의 핵심으로 2019 시즌까지 활약했고 2011년과 2017년에는 이루수 부문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생애 첫 FA 자격을 취득한 2019 시즌에는 타율 3할 1푸놀이 114안타 5홈런 49타점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당시 거액 투자를 꺼리던 시장 상황과 맞물려 기아 잔류가 불발됐고 이때 뚜렷한 주전 이루수가 없던 롯데가 안치홍에게 러브콜을 보내 안치홍은 계약기간 2플러스 2년 최대 56억 원의 도장을 찍고 광주를 떠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롯데에서도 그동안 제 몫을 해줬다는 평가로 2020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4년 동안 496경기 타율 2할 9푼 1이 511안타 40홈런 257타점 OPS 0.79일로 여전히 리그 정상급 이루수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에는 롯데의 주장을 맡아 팀 전체를 이끌었으며 개인 성적도 121경기 타율 2할 9푼 1이 124안타 8홈런 63타점 OPS 0.774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